1점 중의의 수송 및 저장 시 관리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 제품의 성질은? 3점도 2점 연도가스를 분석한 결과 12.6%, 6.4%였다. 이 연료에서 21%였다면 공기과 인기 수는 얼마인가? 3.1.67 3점 다음 연료 중에서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같은 것은 1일 산화탄소? 4점 액화 석유가스의 관리 방법 중 틀린 것은? 4용기의 온도가 60 이내가 되도록 한다. 5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억제 대책으로서 적절한 것은? 이 연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2단 연소벅을 채택한다. 6.15호 송풍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충류식이다. 7점 아세틸렌 1, 3널 공기비 1.1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건연소 가스량은 3인가? 32.6 8점 메탄 1연소에 소요되는 이론 공기량은? 2.9.5 9점 중류를 사용하여 연소를 시킬 경우 공부식의 원인이 되는 성분은? 2.반하듐 10점 다음 중 석탄의 연료비의 정의는? 2.고정탄소 휘발 분 11점 다음 중 가연연소가 아닌 것은? 3.산소 12점 다음 중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누설이 되면 낮은 곳에 고여 인화 폭발의 원인이 되는 가스는? 4.4% 판식 3점 공업 분석법에 따라 성분을 정량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2.수분 회분 휘발 분 고정 단소 14.18.8%, 14.2%, 3.0%일 때 연소가스 중에는 몇 퍼센트인가? 12.97 15점 올자트 분석기 사용 시 흑초 순서로 오른 것은? 1CO2 OECO 16점 가열실의 이론효율 2일의 표시는? 2. 17점 중유를 번호로 연소시킬 때 연소상태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성질은? 2.발열량 18점 다음 중 연돌의 통풍력은 1.비중량 차이 연돌높이 19점 노압과 연도 끝에 통풍펜을 달아서 노내의 압력을 임의로 조절하는 인공 통풍 방식은? 4.편향통풍이 10점 중유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때 잘못 표현된 것은? 4.발열량이 증가된다 이 과목 계층 및 에너지 진단 21점 다음 중 연력학 제의법칙과 관계없는 것은? 4.모든 일반적인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서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22점 교축과정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량은? 3.엔탈피 23.공기냉동은 어느 열기관의 역인가? 4.24.t-s 선도에서 어느 상태련화를 표시하는 곡선과 s축 사이의 면적은 다음 중 무엇을 표시하는가? 2.열량 25.아레가스 중에서 기체 상수가 제일 작은 것은? 3.CO2 26.정상상태의 유동에 적용되는 연속방정식을 옳게 표시한 식은? 4.UA1.27.2개의 단열과정과 2개의 등홍과정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은? 3.카르노사이클 28.1점 최적화에서 습층기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건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2.증가 29.다음 사이클 중 상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3.랭킹사이클 30.최적사 3압력 1위, 옴도 32인 기체를 최저고3, 옴도 100으로 변화하였을 때 압력은 게이지 압력으로 몇 기인가? 1.956 31.출력 50인 열기관이 1시간 마다하는 이래 열상당량은 대략 얼마인가? 3.31600 32.압력 4.4, 최적 1.143인 공기가 단열 팽창하여 점 462로 되었다. 이때 최적이 5배라면 외부에 대한 절대 1은 얼마인가? 3.59,565 33.그림과 같은 사이클에 대한 이론열의 올해 표현식으로 오른 것은? 4.34점 대기압 상태에서 물에 대한 증발자멸은 몇인가? 3.539 35.동일 최적의 이상기체를 최적이 10배가 되도록 등온 팽창시킬 때와 단열 팽창시킨 경우 어느 쪽의 압력이 높은가? 1등온 팽창 36.이상기체 1몰의 온도 25에서 최적이 22였다 등온가역 과정으로 기체 최적을 2배로 팽창시켰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인가? 3.1.38K 37.그림과 같은 징계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1단 재열 3단 재생 38.100W의 전등을 매일 10시간 사용하는 주택이 있다 1개월간 소비하는 열량은? 3.25800 39.관로에서 외부에 대한 열의 출입이 없고 외부에 대한 일과 유입속도를 무시할 때 외출속도 WE에 대한 식으로 오른 것은? 1.1단 재생 40.다음 사이클 중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2.사이클 41.물체의 형상변화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3.지길콘 42.앵면계에서 앵면 측정 방식을 기술한 것으로 틀린 것은? 4.분동식 43.정기적 전련성을 가지며 급열, 급냉에 견디고 기계적 충격에 약한 것이 결점이다 또한 알칼리에는 약하나 사내는 강하며 상용 온도가 천 이하인 비금속 보호관은? 3.석연관 44.보일러의 자동 가동장치에서 부속기기의 일련의 순서를 자동화하여 제어하는 방식은? 1.시퀀스 제어 45.다음 중 파라데이 법칙을 이용한 유량계는 1.전제 유량계 46.다음 중 단연소식 수위 제어에 관해서 서술한 것으로 오른 것은? 2.보일러의 수위만을 검출해서 급수량을 조절한 방식이다 47.다음 중 압력의 계량 단위로 틀린 것은? 2.48.그림은 증기압력 제어의 병렬 제어 방식의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안에 적당한 용어는? 3.1.압력조절기 연료공급량 3.공기량 49.다음과 같은 압력측정장치에서 용기압력은 어떻게 표시되나? 4.P 플러스 50점 압력손실은 크나갑치 싸고 정도가 높아 제어 및 특정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유량계는? 2.오리피스 유량계 51.고점도 유체나 작은 유량도 측정할 수 있으며 슬러리나 부식성 액체에 유량 측정이 가능하나 압력손실이 커 정밀 측정에는 부적당한 유량계는? 3.면적식 유량계 52.습식가스미터의 측정원리와 무엇을 계측하고자 하는지 계측 목적에 맞게 짝지어진 것은? 4.드럼형 기체 유량53.다음가스 분석법 중에서 정량 측정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1.세라믹법 54.열전대의 온도계가 구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은 것은? 4.단자의 극성과 보상선의 극성을 바꾸어 결선해야 한다. 즉 단자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보상선의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결선한다. 55.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프로세스를 운전시 자동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의논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3.왜란성 56.탄성식 압력계가 아닌 것은? 4.환상 천평식 압력계 57.다음주 압력식 온도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방사합식 온도계 58.차합식 유량계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2.베르누이의 정리 59.다음 단위 중 압력에 대한 단위가 아닌 것은? 3.제2 60.다음 중 연소가스 중의 오일을 분석하는 데 가장 알맞은 것은? 4.세라믹 분석계 4과목 열설비추금 및 안전관리 61.다음 중 화학적 조성에 의한 뇌화물의 분류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4.중성 뇌화물 62.다음은 개방식 팽창탱크주의의 배관이다 관계가 먼 것은? 4.수익의 63.요로의 분류 중 불꽃의 방향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은? 3.직화식 64.단독가마와 비교할 때 터널가마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설비비가 싸게 든다 65.난방용 및 병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자동식 보일러로 효율이 80-90% 정도가 되는 것은? 2.소형관류 보일러 66.중류를 연소하는 보일러에서 배괴하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산가스가 11%였다면 공기비는 얼마로 운전되고 있는가? 3.1.43 67.9 보온재중 안전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3.세라미굴 68.관판의 두께가 10이고 관 구멍의 직경이 30인 연관 보일러의 연관의 최소 비치는? 3.43.5 69.열 교환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병리로 한다 70점 법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열 전달 저항은 전달 면적과 두께의 비다 71점 보일러의 일마력은? 4.상당 증발량 15.65 72점 스팅트랩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4.증기관의 도중에 설치하여 증기 일부가 드레인 상태로 괴호했을 때 그 물을 자동적으로 빼내는 장치이다 73점 다음 중 일반적인 부정형 매화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불소성 매화물 74점 필렛 용접이임에서 강판의 두께를 사주물 W 용접 길이를 일화할 때 인장 능력을 계산하는 식은? 4.707W 75점 크로마그네시아 매화물의 주요한 특성은? 이 비중이 크고 염기성 슬레그에 대한 저항이 크다 76점 보일러 급수에 관계되는 피알칼리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물 속의 E+, E+,의 양을 표시한 지수이다 77점 금속공업로의 에너지 절감 대책 기본과제로서 공연비 개선의 일환으로 공기비 수정과 공기 예열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으로 적당한 것은? SP 공기 예열에 의한 절약율, SA 공기비, 수정에 의한 절약율 리큐퍼레이터 등의 특성에 의한 개수 4.78점 다음은 보일러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리는 것은? 3.증발 개수가 크게 된다 79점 전열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3.한 쪽에는 관수가 접촉하고 다른 쪽에는 연소가스가 접촉하는 면으로 연소가스가 접촉하는 면을 말한다 80점 노통 연관보일러의 노통 박가면과 E의 가장 가까운 연관과의 사이에는 몇 이상의 틈새를 두어야 하는가? 3.호식